그림은 중추신경계의 구조를 그렸습니다 지금 뇌가 보이실 거예요 대뇌, 간뇌, 중간뇌, 소뇌, 연수 그리고 밑에는 지금 연수인 건지 척수까지 연결돼서 표현된 건지 아직은 잘 모르는 상황 그런데 A와 B는 중간뇌와 척수를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그랬으니까 A가 중간뇌고요 위치는 우리가 공부를 해놓고 알고 있어야죠 B는 척수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문제에 써 있습니다 그 다음 기역과 니은은 A, B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반사라고 써 있죠 그럼 반사가 뭐예요? 대뇌가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빠르게 일어나는 행동들을 반사라고 하죠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무릎 반사 또 뜨거운 거, 뾰족한 거, 회피 반사 그리고 배변, 배뇨 반사 이거는 중추가 척수입니다 B겠죠 동공 반사입니다 동공 반사는 홍채 반사라고도 해서요 빛이 눈에 확 들어왔을 때 밝은 곳에 갔을 때 홍채를 이완시켜서 동공을 줄이고 어두운 곳에 갔을 때는 홍채를 수축시켜서 동공을 확대시키는 중추는 중간 뇌 A입니다 그럼 뭐 문제는 수월하게 풀릴 거예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기억은 B가 맞고요 자, 니은 니은에 교감신경에 그럼 틀리죠 왜? 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무조건 중추와 상관없이 척수 중간에서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뻗어나오는 게 교감신경이죠 위험할 때 내 몸을 탁 긴장시키는 게 교감신경의 역할이니까 부교감신경은 진정시키기 위해서 각각의 중추에서 나오겠지만 그래서 우리 동공과 관련된 부교감신경은 당연히 중간내에서 나오겠지만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전부 척수에서 나오기 때문에 니은이 틀린 겁니다 자, 디귿 A와 B는 모두 뇌줄기에 속하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뇌줄기 뭐예요? 뇌줄기는 중간내와 연수를 합쳐서 뇌줄기라고 하죠 물론 뇌교를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척수는 뇌줄기가 아니기 때문에 B는 뇌줄기에 속하지 않고요 A만 뇌줄기에 속합니다 답은 기억 1번입니다